사파타 선수의 해외 초구 승률, 초구를 잡은 세트 승률이 9승 4패 69%, 호프만 선수는 75%, 초구를 잡은 세트를 꼭 이겨야 상대 선수를 압도하기 좀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겠습니다. 사파타 선수의 이번 대회 초구 부문에 대한 기록 중 눈에 보이는 게 초구로 장타를 친, 초구부터 5점을 친 케이스가 3번이나 있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것뿐더러 초구도 포지션 플레이를 잘했네요. 사파타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옆돌리기 갑니다. 이번에도 차분하게 연속 득점 만들면서 출발합니다. 사파타 선수 이번 대회 굉장히 눈에 띄는 기록이 조별 예선 3경기, 8강, 16강, 총 5경기를 모두 1, 2세트를 이겼어요. 1, 2세트요? 네, 1, 2세트를 모두 이겼습니다. 승률이 100%예요. 3세트 가기 전에 일단 승부를 최대한 볼 수 있게 노력해야겠는데요, 호프만 선수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호프만 선수는 2세트, 3세트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자, 3뱅크 길게. 뒤쪽으로 걸게 가봤는데. 일단 걸리지 않았고요. 생각보다는 약간 차이가 났네요. 네, 생각보다 꽤 차이가 많이 났죠. 8강에서 신정주 선수를 상대로 2.812의 아주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던 글랜오프만 선수의 준결승 첫 번째 공격. 자, 뒤설려치기 공격이죠. 오, 정확하게. 권재리 캐스터가 말씀을 못 잇네요. 네, 키스가 났는데 혹시나. 호프만 선수는 후공인 세트의 승률도 63.6%로 초구를 못 잡아도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옆돌리기 배치인데 일목적구 컨트롤이 좀 필요하죠. 편한 두께로 쳤을 때 키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하트 키스인가요, 이게? 하트 키스 말고도 일목적구와의 키스가 있어요. 1, 2목적구간에 이렇게요. 아하... 오브마... 사파타 선수가 이런 키스를 생각을 안 했을 리는 없고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치면서 키스를 빼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저 짧은 구간에서도 커브가 날 수 있을까요? 커브는 거의 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아예 조준이 약간 잘못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속도감이 저 정도 있을 때는 저렇게 짧을 때에서 커브가 미세하게 날 수는 있겠네요. 키스가 많이 들려있었으니까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여기서 퉁 좋습니다. 뱅크샷 들어갑니다. 이렇게 원뱅크 넣어치기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일목적구와 저 공간, 거의 구멍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 사이 공간이 저렇게 넓은 상황에서도 저렇게 두께만 잘 맞아주면 자연스러운 분리가 더 형성할 수 있다는 걸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글랜오프만 선수는 첫 득점을 뱅크샷으로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갑니다. 자연스럽게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면서 진행을 시키면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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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었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PBA 공인구 헬릭스 볼은 잘 구릅니다. 저도 안 굴러가는 줄 알았네요. 끝까지 굴러가죠. 까딱하면서 들어가나요? 아, 일단은 부딪힌 다음에 흔들리면서 다시 붙었군요. 공이 붙었기 때문에 공격자의 공이 5번 자리 센터 스팟에 가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다운배치를 이제 속도감을 이용해서 반발력을 극대화한 좀 짧게 대회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두께를 조금 쓰고 내려가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얇은 두께에서 반발을 이용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두께를 쓰면서 반발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속도를 살려서... 좋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를 사용하면서 반발을 이용하려면 그만큼 더 빠른 배팅이 더 필요하고요. 어우, 저 큐 끝에... 자, 큐가... 네... 쿠션에서 반발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내공, 일목적구와 부딪힐 때 그 반발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발이 된 다음에도 그 반발력이 쿠션에서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죠. 보통 반발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쿠션에 얼만큼 빠른 속도로 부딪혀주냐예요. 네... 네... 득점... 득점... 파이런... 뒤로 돌려치기 짧게... 첫 득점과 함께 바로 장타를 하나 만들어내고 있는 글랜오프만 선수. 자, 브릿지 유지나 자세 유지는 조금 안 되는 공인데도 당점이 정말 잘 지켜지죠. 그만큼 몸으로 익혀놓은 당점이라는 거죠. 앞돌리기를 살짝 끌어서 포커션 라인 진행시켜야 되는데요. 살짝 하단으로... 여기서... 각기 나오나요? 조금 길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공격이 끊어지기는 했지만 일단... 선제 공격... 조금 의미 있는 선제 공격은... 호프만 선수 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네... 공격은 정말 잘했는데... 다음 배치를 컨트롤을 넘어하기 좋은 옆돌리기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공을 칠 선수가... 어지간하면 포지션 만들어낸 사파타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냐가 중요한데요. 이목적구가 어떻게 맞나요? 제일 안 좋게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안 좋게 맞은 거는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어쨌든 좋게 맞지는 않았어요. 대회전이 일단 무난하게 나오지만 컨트롤을 계속 이어갈 만한 배치는 아닙니다. 네... 그래도 일목적구를 반대쪽 코너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려놓을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키스가 조금 위험한데요. 빨간 공이... 빨간 공이... 아... 아슬하게 빠졌어요. 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네... 가볍게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할 만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죠. 네... 원쿠션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두께가 맞아버렸습니다.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지난 시즌 막바지부터 이번 시즌 중반까지 정말 좋았던 사파타 선수의 그런 경기력과는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에버리지도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또 언제 또 치고 나올지 모르니까요. 사파타 선수라면... 이 정도 레벨의 선수가 최근 몇 대회의 에버리지가 좋지 않다. 터질 때가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프만 선수가 앞돌리기를 놓치고 좋은 옆돌리기를 준 이후에 다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5대5 동점. 살짝 뽑아낸다면 뒤쪽 포쿠션 라인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코너를 살짝 돌려주고... 지금은 조금 짧을 위험이 있어요. 회전력을 좀 줄여준 것 같은 느낌이죠. 회전을 최대한 줬을 땐 뒤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얇은 두께로 들어가면. 근데... 저렇게 회전을 줄여줄 이유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회전을 조금 줄여줬어요. 자, 그리고 원백크 넣어치기가 너무 좋게 썼습니다. 약간의 밀림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걸... 네... 포쿠션으로 친 건가요, 지금? 그렇죠. 포쿠션으로 득점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스트로그로 많이 밀어줬다는 표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냥 일목적구 두께가 두껍게 맞힌 거예요. 네... 네... 저 두께를 맞힌 상황에서... 쿠션과 일목적구 간의 거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 공은 튕기게 됩니다. 네... 네... 직접 해보시면... 이게 별다른 스트로그이 아니라 두께라는 걸 알게 되세요. 두 선수가 서로에게... 괜찮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득점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앞돌리기 짧게인데요... 자... 마지막 부드럽게 내려와 주나요? 아... 네 공 컨트롤... 그... 특히 힘 조절이 아슬아슬하게 된다는 점이잖아요. 네... 뭐 당구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대 선수가 그렇게 해서 득점... 계속하면... 얻어맞다 보면... 살짝 정신이 또... 해롱해롱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누가 더 잘 버티는지... 또 그런 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자... 지금 옆돌리기냐 뒤돌리기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선택은 옆돌리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노리는 이유는... 빨간 공을 자연스럽게 돌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휴전을 조금 빼고 가고 있습니다. 가나요? 짧나요? 조금 짧아보여요. 아... 아... 네... 빨간 공 포지션은 정말 잘해놨는데... 그걸 신경쓰다보니까... 두께가 조금... 얇은 두께였고요. 그 두께에서도 당점을 좀 낮췄다면은... 조합이 잘 됐을텐데... 지금 당점도 조금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얇은 두께 노리나요? 아니면은 횡단인가요? 아니면은 횡단인가요? 아... 오히려 길게 돌려놨어요. 길게 대회전... 회전빼고 길게... 성공합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큐... 샷! 자... 지금 기울기 상황에서 저 두께를 노렸을 때... 코너를 못 태울 거라는 부담감도 있거든요. 네... 네... 코너를 깊숙하게 돌리면서... 긴 각도 잘 만들어졌죠? 지금 저는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당구를 치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조용하다는 건가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도서관에서 뭐든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네... 옆 돌리기까지 연이어... 접중... 뒤적... 자... 뒷 돌려치기를... 키스를 앞쪽으로 뺄지... 뒤쪽으로 뺄지가 좀... 궁금해요. 약간 두껍게 쳐서 키스를 뺄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려서 갈지... 자연스럽게 내려서 가죠. 컨트롤이 상당히 필요한 배치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두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포지션 플레이에 용이한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가볍게 던져놓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회전적 조절을... 그러니까... 회전 조절을 진짜 잘해요. 사파타 선수 보면... 회전을 몇 가지로 쪼개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도... 저 사이 공간으로 키스를 빼 내겠죠.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공 적극 포지션은 자연스럽게 해내고요. 지금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두께가 정확한 것도 있는데... 그 두께에서 내공에 내려가는 각도를... 정확한 당점을 잘 지켜주는 걸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이런 공들은 거의 대부분 두께 당점 두께 당점이거든요. 일단 뭐 두께와 당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들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라는 뜻인 거죠. 뭐 다른 선수들이라고 두께를 못 치고... 당점을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항상 일정하고 정확하다는 게... 사파타 선수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오... 뒤로 살짝 빠졌다가... 네... 뒤쪽끼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런 행운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빠지면 뒷길이 있다는 걸 알고 쳤을까요? 어... 저렇게 안 돌았으면 뒷길이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그거보다... 여기서도 키스가 안 났고... 네... 흰공이 왕복 티켓을 아주 멋지게 마련을 했습니다. 5점짜리 장타만 드러내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자... 그리고 배치가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득점이 되고 나면... 다음 배치가 확정적으로 쓰는 공이에요. 놓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이목적구가 저쪽으로 맞으면서 좀 안좋게 되긴 했지만... 또 빨... 흰공... 아니... 노란공을 노리면은 또 대회전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 지금 왼손을 이용하지 않고... 네... 허리 뒤로 큐를 돌려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다가 접었어요.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 쓰고 있는 다비드 사파타. 자... 이거 왼손 공격을... 어... 허리 돌려서... 저쪽을 두 번이나 살펴봤는데 일단... 마음을 접었어요. 갈팡질팡 하고 있는거죠. 자... 자... 지돌려치기를 감아치기 형태로 보내겠다는 얘기인데요. 낮은 당점과 적은 회전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봤을때 당점은 적어보이네요. 옆으로... 아... 조금 덜 감겼어요. 분리각을 만들어주는 형태로 당점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낮은 당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파타 선수가 1이닝에 2점, 3이닝에 3점, 4이닝에 6점 득점을 하면서 11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매체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내려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횡단을 구사할 것 같은데... 자... 저렇게 두꺼운 두께면 많이 내려가 버리죠. 아주 거칠게 구사를 해봤던 글렛오프만 선수의 횡단샵.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일목적구의 두께가 두꺼우면 네... 속도감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저 두꺼운 두께에서는 밀림이 많은 것도... 밀림이 많은 이유도 당연히 밀림도 중요하지만 속도감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밀려지는 겁니다. 네... 11대8 사파타 선수가 자신의 초구로 출발한 세트 후반까지 잘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파타 선수의 또 하나의 장점이 스리뱅크를 정말 잘해요. 속도감이 일단 좋거든요. 물론 이 배치는 득점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속도감 자체가 워낙 좋아요. 스리뱅크가 말씀 드린 것처럼 실패했네요. 네... 1이닝에 나왔던 스리뱅크도 그렇고 이번 스리뱅크도 그렇고 어... 스리뱅크 샷에 대한 파이브앤아프를 이용하는 스리뱅크 샷에 대한 정확도는 아직까지는 정상 궤도에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사파타 선수의 스리뱅크 샷이 정말 정확도가 정말 좋거든요. 네... 뒤로 돌려치기 스핀볼 형태로 보냈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를 스핀볼 형태로 보냈군요. 득점! 잘 들어갔어요. 흰 공의 움직임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마치 흰 공 보내는 게 주 목적이고 득점이 뒷전인 것 같이 느껴지는 공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흰 공 쳐다보고 있는... 상대방 공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예... 자... 세워치기 형태인데요. 바로 찾아가서 스리로... 성공! 하지만 다음 꿈이... 어우... 두 점짜리는 브릿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봐야 될 텐데... 자... 브릿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걸리지 않더라도 저게 저기 있는 거... 상대방 공이 저기 있는 것만으로 되게 흔들리거든요. 어우... 자 걸렸어요. 뒤로! 아... 지금은 이제 무회전성으로 가기에는 조금 각도가... 각도도 각도지만 일목적구 사이 공간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역회전을 살짝 주고 왔거든요. 근데 그 역회전 양이 좀 많았습니다. 무회전으로 쳤다면 오히려... 흰 공이랑 덜 가까우니까 좀 멀어지니까 더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렇죠. 어려운 길을 갔네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자... 단장 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어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장 장으로 간 겁니다. 단장 단 형태의 대돌하기 형태로 간 게 아니라 지금 단장 장으로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회전력도 거의 없고 지금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거죠. 네. 밀림만으로 공을 각도를 만들려고 한 거여서 조금 두께가 얇게 맞았습니다. 15초를 남기고 엎드린 글렌 오프만 자... 짧은 각도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쳤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뒤로 아슬아슬하게 거의 뭐 걸리듯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쳤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짧은 각도 만들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짧은 각도를 만들려면 아주 코너 쪽 근처까지 갔어야 되기 때문에 입사하는 각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아... 잔스벌이 왔어요. 네 공이 장쿠션에 좀 붙은 게 불편하긴 한데 사파타 선수가 그런 걸 불편하게 느낄까요? 불편은 하지만 득점은 해낼 것 같습니다. 두꺼운 득기로 키스 빼고 네 공을 진행시키죠. 그리고... 빨간 공은 옆돌리기 형태로 돌아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갑니다. 대각선으로 공이 딱 가버리면 조금 불편해질 텐데... 아... 배치 상당히 어려운데요. 2뱅크를 놓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점짜리 안 맞아도 세이프티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아... 맞았는데 세이프티가 되네요. 네. 고마워. 야... 비켜치기 되점 대공 네 살짝 빼줬다가 들어가야 되죠. 속도 조절이 중요합니다. 아... 완벽한 라인을 그렸어요. 아...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공이. 아... 득점! 저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우악스럽지 않게 고집스럽게 쳤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속도 배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일목적구를 두께를 두껍게 쳐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거예요. 두껍게 쳐도 키스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두껍게 치면 내공의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임팩이 그만큼 빠지고 자연스러운 회전량을 잘 살려줄 수 있습니다. 비껴치기 여기서 아하 아쉽게 단타에 그치는 글렌호프만 뒤로 돌려치기 포지션이긴 한데 일적구가 약간 일목적구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어설픈 두께에서는 키스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조금 얇은 듯하게 보내놓죠. 아 조그란 플레이 좋습니다. 일단은 득점을 최우선으로 놓고 친 그런 건 같아요. 두께를 두껍게 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두껍게 치거나 조금 이렇게 얇은 듯하게 치거나 둘 중의 하나로 갔어야 되는데 두껍게 치지도 않고 얇은 듯한 두께로 내공을 빠르게 보내줍니다. 빨간 공이 득점이 키스가 나서 코너에 갇힌 게 좀 불운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네요. 그렇죠. 근데 좀 부담스럽긴 하죠. 앞돌리기 대회전 마지막에 회전 풀려서 코너로 가는데요. 아 안들어갔네요. 오와.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각도는 조금만 끌려 들어가면 각도가 짧게 각도가 형성돼요. 근데 보통 이제 코너에 있더라도 공이 좀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다 득점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깊잖아요. 그거를 좀 조절하다 보면 저렇게 길게 빠지는 상황이 많이 나오죠. 흰 공이 빨간 공 근처에서 멈춰서 글렌호프만 선수는 뱅크샷 준비합니다. 빨간 공 향해서 오우 들어갔어요. 살짝 걸리면서 이번에도 또 뱅크샷으로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는 글렌호프만 아 멋진 공인입니다. 저거를 저희 앨블들께로 맞춰냅니다. 2공 치고 뱅크샷 하나 더 뜨면 바로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깝게 넣어 치기 쪽은 안 보이고요. 아 3회전 크게 돌리는데 아 각이 조금 이렇게 가면 오히려 또 사파타 선수가 뱅크샷 받아서 바로 끝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사파타 선수 스리뱅크를 재고 있는데요. 앞서 두 번의 스리뱅크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다베 사파타 선수 들어오는 라인이 30라인보다 조금 짧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략 25라인 정도에서 28라인 정도 사이를 보고 갈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좀 짧을 수 있겠어요. 예 이번에도 차이가 제법 났어요. 자 그러면서 공이 열립니다. 뒤돌려치기 지금 이 공을 25각 보고 치는 건가요? 자 뒤돌리기를 무리한 포지션을 보다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예 그냥 두껍게 그냥 편안하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껍게로 갔어요. 짧게 확실하게 짧게 가고 자 이대로 오면 신공도 괜찮은 곳으로 가죠. 그렇죠. 예민한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이렇게 두툼하게 치는 게 좋았을 것 같네요. 또 지금 같은 공이 만약에 한 7세트에 나왔다. 그럼 이렇게 편하게 치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마지막 한 점 세트 포인트 얇게 한 번 맞으면 거의 나갈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뒤에 공간이 좁아서 네. 약간은 멈칫한 채 바라보고 있는 글래노프만 그래도 저 살 때 너무 좁아서 그래도 저 살 때 너무 좁아서 이렇게 해서 글래노프만 선수 이번에도 아주 세밀하게 힘 조절을 해서 정확하게 빠져나갈 틈 없게 글래노프만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후공 승률이 63.6%로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래노프만 선수가 사파타 선수를 제압하면서 첫 세트를 따냈습니다.